잠깐만x2 이거 어떤 BJ야 이거? 아! 이게 뭐야! 이거 누구야? 얘인가? 어 어떡해 미션하고 있었나봐 좋아요와 구독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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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걸리는 것 같은데 부담해보슬까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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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안 싸울꺼다 너네께 싸워라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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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 치킨 이렇게 놓고서 미안해 어 마지막이 미션 이거 장장님 도와주네 차도 없는데 이거부터 보자 궁금한거 먼저 와 이걸 이렇게 푸시했어? 와 이렇게 된거구나 얘가 얘가 많이 싸져가지고 죽었네 정평버터에 내가 숨어있을때 얘네끼리 엄청 엄청 싸네 캬이처 엄청 싸네 얘 뭐야 얘 뭐야 잠깐만 잠깐만 누가 이거 어떤 bj야 이거 아 뭐야 너 누구야 이거 누구 누구야 어디였어야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이 이거 뭐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앞뒤로 앞뒤로 ㅋㅋㅋㅋㅋㅋㅋ 아유 언니 언제부터 이러고 있었누 엄청 웃기네 언제부터 그러고 있었던 거야 나 처음부터 계속 이러고 있는데 야 아이디가 뭐였지? 아 어떡해 미션하고 있었나봐 그니까 아깝다 얘랑 나랑 둘이 남을 뻔 했는데 그치 여기서 저기까지 어떻게 뛰었나 아 이거 뭐지 와 이걸 살았어 들어왔네 이것 봐 얘랑 걔는 은근히 이런 거 쉽다니까 진짜 무서웠겠다 그치 와 대단하다 여기서 아니 엎드리는 건 좀 괜찮은데 여기서 앉아있을 생각이 나면 이걸 왜 못봤지 둘이서 무섭 중간에 껴가지고 지꼬리다 아 보이는데 그치 아 생각을 못했나 보다 그치 나는 저거 찾았을 것 같은데 운도 좋았고 잘했어 오 어 어렵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